3편은 2차 연장방법인 진검다리 방식을 보시겠습니다. 진검다리 연장방식이란 속눈썹을 3등분하여 간격을 균일하게 하는 건너뛰기 연장방식입니다. 속눈썹끼리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조봉을 사용하여 속눈썹끼리의 간격을 만들어줍니다. 즉 오른손을 핀셋을 이용하여 속눈썹을 연장하고 왼손은 보조봉을 사용하여 속눈썹끼리의 간격을 만들어줍니다. 속눈썹을 연장한 후 다른 속눈썹을 연장하기 위해 글루를 묻힌 후 연장할 속눈썹을 결정한 후 왼손의 보조봉은 손을 뗍니다. 그때까지는 왼손의 보조봉은 움직여서는 안됩니다. 만약 움직이면 글루가 마르지 않은 상태라서 속눈썹끼리에 붙을 수 있습니다. 건너뛰기 간격과 연장순서 그리고 보조봉의 움직임만 입력하면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.